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에서 펼쳐지는 트로트의 대향연!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의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편과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의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편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단호제 전수교육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편은 박남춘, 현기, 박광신의 사회로 송대관, 김송환, 쏘냐, 최연아, 박우철, 이동준, 윤수열, 이명주, 성진우, 진국이, 민지 오로라의 축하 무대와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의 평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야외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의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편과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에는 전철, 신나, 강철, 봉순, 김채희, 조은정, 최훈, 최대성, 전민아, 행숙이, 김상우, 홍장가, 요한, 김덕수, 서명희, 김혜림, 김수련, 양수열, 이환, 진주화, 하늘이, 나광진, 김병수, 유채화, 다오, 마이클 창, 김지원, 최대한 이영훈이 출연해 아름다운 우리 가요를 들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역관광부 전라남도 필룩수 사단법인 법성포 단호보존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빛원자력 본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전라남도 지혜와 함께합니다!